애들이 베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야, 네가 해봐. 이게 무슨 베린이야, 존네 잘하는구만. 코코는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막 이쁜 척 하는 거라 그러면 코코는 뚝딱해. 어려워. 13길은 어떡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 이 뚝배기에 있다. 이거 먹고 가면 좀 든든해. 와 치사한 자식 밖에서 붙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줘가 없다. 그리고 그에서는 이 책을 제거해 줄 거ìn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책을 제거해 볼 수 없는 거야. 아, 그는 그 책을 제거해 봐. 저 뭐지? 이 책을 제거해 보고 싶은 게 너무 좋아요. 왜 어디갔어? 언제 돌았어? 한 번 놀래라 아 나 왜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당황했는데 나 방금 봤어? 나 머리가 하얘지는거 지금 아 진짜 삥 짜증나 삥에 못 봤지? 여기 삥 하나 더 있네 뭘 살아? 던질 거 있나? 나 오다가 뒤졌나봐 먹었나? 시체를 벌써? 까꿍 하하하하하 제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킬 조금 더 해야 돼 그치? 인정? 사격장이 하나 있고 저기도 사람이 하나 있다 붙어서 죽여야겠다 제가 이 길에 싸우기 전에 인정? 자 비행기 소리랑 같이 붙는다 이 집에 있었거든? 저 보고 있는 모르는 척 하하하하하 나 이렇게 죽이는 거 너무 좋아 베린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방금 발소리 내가 먼저 죽고 먼저 하니까 애들이 베린처럼 느껴지는 거지 애들이 베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야 네가 해봐 왜 나의 실력을 그런 식으로 줄여 내가 쉽게 하니까 내가 쉽게 하니까 샷건이 돼 샷건이 돼 하하하 이게 무슨 베린이야 존네 잘하는구만 이게 이게 무슨 베린이야 어? 무슨 베린이 천국이야 한 명 한 명이 진짜 개빡세가지고 뒤지겠구만 난 진짜 그런 발언 진짜 억울해 베린이가 있을 순 있어 베린이가 많긴 많아 없다고 하지 않아 하지만 빡고서도 개많아 여러분 지금 배관판 돌려봐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잘해서 배그가 쉽게 느껴지는 거다 내가 잘해서 그래 개잘해 진짜 샷샷샷 총소리 가깝다 아니 여긴가 내 살이거든 조심해야 돼 애살이거든 조심해야 돼 개 무서워 냥웅이야? 냥웅이 아 이 친구는 플랫폼까지 굴렀는데 죽어버렸나? MK 오 나쁘지 않다 7킬 6킬 남은 건가 24명 중에 6킬 한 3명은 견박살 거니깐 아 건너가기 개무서운데 아 플래건 방금 부른 것 때문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봐 아쉬울 뿐 이대로 건너가면 쟤한테 잠겨 뒤진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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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보면 차 타기 싫다 그치 하하하하 아 얘는 진짜 복 같다 얘는 복이다 여러분 왔어 개꿀 차와이 근데 지금부터 잘하는 애들이라 다 나가기도 빡세다 오는 거 한 명 잡으면 가능한데 야 왜 안오지? 잠깐만 다 뒤졌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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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개비 있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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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거나 잡자 복시다 경박사 맞네 1대1이다 오른쪽 왜 죽었지? 나와야돼 너 아 나 화이픈 개많인데 그런식으로 죽지마 하하 하하 블랙 하하 블랙 플레스 이 퓨려 Really 아 괜히 화염병으로 하려다가 아니 화염병이 너무 많아서 아깝잖아 헉 어 아깝다 여기서 그냥 쌌으면 됐는데 괜히 화염병으로 장난치려다 아니 황평 아홉 캐나지 와 피 봐 아 피 저거